1.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4번째 강의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열두 제자를 파송한 예수님 1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되었고 지금 현재 함께 묵상하고 있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의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부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리하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고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로도 들어가지 말며 즉 첫 번째 성교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전하는 순서,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쪽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유다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마리아까지 가셨고 때로는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 사역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즉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된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즉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간다는 이 복음의 순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디모대 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된다?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베필로 하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담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와가 배우게 만들고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즉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로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때로는 자녀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연약한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돌볼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허락하신 존재들이 바로 가족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안에서도 분명히 질수가 있죠 먼저 동포였던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 향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향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하나님이 일꾼들이 있어요 새로운 집사들이 세워졌고 이 일꾼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면 우리가 더 힘써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정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흥앙하여 힘을 얻으면 그 안에서 동역자가 생기고 오히려 이 동역자들이 스승이 하지 못한 영적 부모가 하지 못한 일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선포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 질서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 가족 안에서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 못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사복음서 안에서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가장 힘써서 거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로마인들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첫 번째 존재들이란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특히 교회에 리더된 분들은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가 자기들을 돌보기보다는 너무 교회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방치된 존재로 여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입니다 친족,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당에 돌아가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셨고 그것을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녀로 준 이 영혼 나에게 형제로 준 이 영혼 나에게 부모로 준 이 영혼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맡긴 영혼들인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너희 동포들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전해야 돼요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초대를 할 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고칠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8절을 보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야 돼 지금 이거 지금까지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꾼 삼으실 때에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예수님도 항상 먼저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을 맡길 때는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지위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얻은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단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갑없이 주신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하라 그래요?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갑없이 받은 은혜예요 갑없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거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져받은 은혜를 뭐하라 주셨냐면 거져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전달해 줘야 돼요 나는 전달책일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더 충성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는 것처럼 이 은혜를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잘 나누는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며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내가 스승으로서 권리자로서 아니면 먼저 이것을 소유한 자로서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빚을 갖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점검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은혜 받을 수 없어 내가 조언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들 이것은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라는 얘기는 나는 됐는데 나는 내가 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래서 돼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내 경험대로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조언한 걸 안 해서 이것을 못 얻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내가 가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얻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이 은혜를 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주면 돼요 그래서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값없이 은혜 받아서 일할 수 있게 된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회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장로 권사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내가 잘해서 부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굉장히 불경건한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그들도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적용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부족한 존재가 있으면 내가 그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채움받고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가 돼요 누군가에게 값없이 베푸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거저받았습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받은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 거저받은 것이고 우리는 거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려 빚진자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준비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대도 필요해요 이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챙겨 넣어야 돼요 경비가 필요해요 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에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배낭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두 벌 옷도 있어야 돼요 한 벌이 상하면은 무엇인가 준비해야 돼요 신이나 지팡이도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란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면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에는 전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게 되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 된 거 주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파송하신 이유 즉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을 돌보기보다는 내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나의 돌봄이 먼저 포커스가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장비빨이 있었다고 좋은 장비를 가져야 내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이 세상 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충성하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 하면 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아이고 나 가라 그랬으니까 전대도 준비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이것저것 챙겨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반부는 우리의 즉각적인 충성에 대한 말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협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후반적으로 봅시다 이는 일꾼이 일꾼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파성받는 제자들이 바로 일꾼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꾼이에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걸로 수고하면 그 수고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열매를 책임져주세요 이 열매가 사도시대에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함께 성기는 성도들이었어요 함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도자들은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에게 즉각적으로 가서 즉각적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믿게 하는 이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준비도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외에 부술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로 13절로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바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되었고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님의 뜻으로 치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수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서로 성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10편 30편 25절만 있으면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챙겨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건 누가 챙겨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복음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서로 돕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라 많이 주신 것은 나눠서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에 동참해라 나에게 더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더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거 바로 순종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이를 위해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되나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나에게 더 주신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정말 화목한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경험하게 하신 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이방 나라들까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질서 안에서 살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승리하여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기 기도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시면 책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고 답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대답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대답을 비교해 보시면서 어느 것이 더 말씀에 근접한 것인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건 무엇인지 혹은 여기서 가지게 되는 질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전도의 출발점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족부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단계로 완성하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가까움부터 하되 동시에 먼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명심할 것은 가족 없이 사회란 존재할 수 없고 민족 없는 세계란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 전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까? 전도의 핵심은 천국복음을 선파하는 것이오 이 일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사도시대에 주신 이적이오 교회시대는 능력한 행사례나 표준적 이적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또 이 이적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이적이오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복음은 거저받았으니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에서 그 어떠한 경우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필수적인 것은 재정적인 준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충성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전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최대의 사명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합당하게 후원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하기로 선택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주위의 가족으로서 하나되게 하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아낌없이, 갑없이 받은 거 아낌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기며 복음의 역사가 갱신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자,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 가지 다섯 단계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석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심을 강구하고 구석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신앙의 스승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은과 금을 더 걱정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보다 세상 염려와 걱정과 미련으로 충성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신앙의 개혁을 통해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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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